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 수월하게 이해를 하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불가능한 개인 사업자, 개인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하실 바로 그 세율 4.6% 그냥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 억제 권역 취득 혹은 5년 미만에 대한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 가능한 업종이 아니죠.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감면도 받지 않고 중과 기준 세율도 적용받지 않고 그래서 원래의 부동산 유상 취득 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한 4.6%의 세율 그대로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율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개인 투자자들 오피스텔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또 역시나 익숙한 세율일 것입니다. 과거에 주택의 취득 세율이 1에서 3%였을 때 사실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을 취득세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택이 월등히 앞섰던 것으로 느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관리 지역의 투기과열 지구에 2주택 이상 2주택 8% 그리고 3주택 이상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높아진 주택 취득세에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과거에는 주택보다 좀 과중하다고 느껴졌던 상업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4.6%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느껴지는 이런 격세지감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 유형이든 간에 오로지 세금만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투자를 하는 그 순간 취득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어떠한 상품의 세금이 높다, 어떠한 상품의 취득세가 낮다 이것만 놓고 투자 의사 결정의 거의 80-90%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마시라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득세율은 양도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그 세금의 변경 주기보다 훨씬 더 오래 어떻게 보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더 긴 시간을 놓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은 부동산의 가치인 것이죠. 세금은 중요한 참고사항인 것이지 가장 결정적인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율이 뭔가 내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 측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상업용 부동산의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을 넘기지 않는 한은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의 부속 토지 공시지가가 80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러한 종부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잘 활용을 하시되 세금이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좋은 상품이다. 어디 가서 지식산업센터를 사더라도 나는 돈을 벌 것이다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미리 알려드리고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시장 구조 또 가격 구조와 같은 시장 분석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주 불가능한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들 취득을 하시는 이 개인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사업자로서 순수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목적의 법인을 갖고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할 경우에 5년이 넘었다면 과밀 억제 권역 취득세 중과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4.6%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50% 감면도 받지 않지만 중과 기준 세율도 적용받지 않는 것이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지났다면 4.6%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